내 친구 얘기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자가 내 친구를 좋아한다나 봐. 파이팅. 나 아니라니까? 이 목걸이 학선생 가져. 이걸 왜 저한테 너무 미안했었지. 아니, 큰사모님까지 합세했는데 그 촌 딱 계집애 하나를 내보내지 못한다는 게 말 돼?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딨어.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어? 분명히 그 계집애도 일찍을 방법이 있을 거야.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. 다음 달 두 번째 토요일인데. 괜찮아요. 혹시 저 사람이랑 결혼해? 난 네가 누구랑 결혼하든 말든 상관없어. 하지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. 너 왜 신경 써? 네가 무슨 상관인데? 회장님도 저를 좋아하신다면 이 나무에 내일까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. 어떻게 하지? 다녀왔습니다. 너 뭐야? 너 누구야? 너 진짜 박 기사 딸이야?